에러모닝 앳서 에러모닝 앳서 에러모닝 앳서 우와 여기 뭐야? 우와 오빠 선생님 잘 시키는 거 알지? 지금부터 자신의 애인을 랜덤으로 바꿔서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살짝 어색한 거 같은데 애칭 한번 더 해볼까요? 네 편하신 건데 오빠 네 여기 있습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떠올려? 저기 그림이 신선하다 느낌이 이상하다 여기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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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아 존나 아키티스틱 와 고등학생때도 나왔는데 지금 살짝 어색한 거 같은데 애칭 한번 더 해볼까요? 애칭이요? 원래 없어요 애칭은? 애칭이요? 애칭이요? 뭐 쟤한테도 야 이런 얘기를 저는 동동이라고 그럴게요 동동아 동동아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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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아 저 이 벽이 벽 아이 그래도 예쁜 걸로 지어줘 얘네 뭐가 있을까? 이쁜이랑 불러줘 이쁜이 아니 오늘 좀 들어보자 이쁜이랑 불러줘 오늘 연인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진짜 연인이 되는 거 같죠? 네? 이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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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내가 강예랑 둘이 여행도 가는데 이런 거 파추노가 그니까 이사가 있다네 오빠라고 불러요 딴 걸로 해 딴 걸로 해 오빠라고 해도 돼요? 아 네 편하신 건데 아 네 편하신 건데 왜 왜 아니야 아니 너 본 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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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이라고 해 연? 연? 희연 아 연 너 이따 저녁해 이 시발 연이야 이쁜아 너네 뭐라 불러? 어 시발아 병진아? 아니야 자기라요 자기 아 그래 왕자 공중하자 오늘 공주야 왕자야? 그래 한 번씩 불러 볼까요? 어 오케이 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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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목소리 어? 목소리 오빠 야 이 이슬이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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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점심때도 됐으니까 이 커플인 상태로 식사를 한 번 오 다 같이 네 액션캠 하나는 저희 먼저 나갈까요? 아 그래 아 아 아 카메라 찍지도 않은데 왜 나가? 아 아 야 야 야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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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무슨 일이야? 아 아 감사합니다 아 저기 오빠가 오빠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 이런 자전거 처음이에요 누가 나게 해? 아 아 아 아 둘이 딱 아 아 아 아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자 이따가자 너네 잘해줘야 돼 잘해줄게 잘해줄게 자 밥 먹으러 갑시다 후 야 나 빡 잡아 야 나 빡 잡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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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어떤 90초에 저 말하.. 말하.. 말하선거 아 말하선거 아 말하선거? 매운.. 매운 향수 부러워 봤어 어 네 어 매운 향수 맛있더라구요 어 맞아 나도 정선생님 친구랑 봤었는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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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우리도 얘기하라 우리도 얘기하라 너 뭐 김현일 칼날 알아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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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? 아니 나 저 여자친구 한다고 해 나 여자친구 한 이런 얘기 해 아 진짜 나 여자친구 한다고 생각해 전생했더니 슬라임이 되었던 건에 대해서 알아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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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왜 이렇게 웃으면 그렇게 나나요? 너무 무서워요 아 무서워서 웃어오어 웃어는게 왜 저래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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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하하 하하 하 하 쥐가라니까 아 단죽 없어 괜히 나만 괜히 이상한 사람 만들었지? 어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잔흥도 먹고 이렇게 원래 손 떨려서 무서운 척 하면서 떨고 물에고 어? 지젠데 그 기효약 하나요 세상에 부셔버리잖아 너 기효약 한 번만 더 얘기해 봐 봤어? 아 봤다고 오크다 손가락질 받아라 말만 이쁜이야 말만 이쁜이야 이쁜이 맥주 일단 시켜줘 어 소주 한번 빠져나올 수가 없더라 맛있다 와 찌개도 죽인다 내녹찌개 너무 맛있는데? 다른 거 있어 아 다른 게 없네 해줘 응 나 질투 났거든 나 질투 났거든 무료 우린 오늘의 딱 시험 조용히 하던데 저의 딱 좋아하는 거 같은데 어 조금리 컷이 치면 전에 무레호 용계호 아 저기 제이 씨 혹시 맥주 네 한 손 됐는데 아 아 아 저기 이거 드세요 네 ㅋㅋㅋㅋ 아아 아 아 아야 야 이게 또 이거 이게 제대로네 쫀박김치가 완전 총각이래 수총각이야 응? 수총각을 딱 먹어줘야 되거든 싫어다 실해 응 밥 안 먹어? 어허헣 먹을래? 왜 이렇게 창피해 지금 배는... 질투가 아니라 제가 어떤 질투를 한 거야? 현지아 맥주 좀 줘 이쁜이 맥주 리필해 줘야겠다 어 그래도 되게 잘 챙겨준다 뭐예요? 물염만 잘 챙겨줘 이쁜이 맥주한테 덧붙여줘야 돼 이쁜이 딴 거 할 게 없어 너 주마 계속 말 안 걸었네 말 안 걸었네 이쁜아 고기 주마 아 고기 주마 안 먹어야 돼 어 어 어 나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아 진짜? 응 저도 밥 잘 안 먹는데 아 진짜? 나 이따 연희랑 술 먹을 때 많이 먹으려고요 아 진짜요? 응 비싸지 어? 어 안주 많이 먹으려고? 역시 남자리한테 잘 먹어야지 그렇지? 깨작깨작 밥 한 숟갈도 안 켜 그런 거 보다는 근데 뭐 못 먹어야지 밥을 두 숟가락으로 먹어? 이따 먹을 거니까 괜찮지 않아? 이쁜찌개를 다섯 번에 풀었네? 저런 당장아? 하하하하하하 나 밥 안 먹습니다 하 Echo 해야지 아휴 난 한 숟가락을 받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난 여기서 제일 웃긴게 강제이가 창피해하는 거 하하하하 나도 초팔려해 초팔려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,잣고 예쁘다 으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예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난 여기서 제일 웃긴 게 강재이가 창피해하는 거. 초팔려해 초팔려해. 자꾸 예쁘다. 아 그래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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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오빠 오빠. 차가 있어?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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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. 아저씨야. 물 한 번 차 안 봐. 야 너 여기 좀 챙겨.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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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감사합니다. 야 내가. 아 진짜요? 야 저기 떨어졌다. 아 아 아 왜. 아 왜. 나 빨리 이거 해. 빨리 오빠 오빠 더. 좋아요. 오 좋아. 질투에 딱 좋아요. 안 보는데? 어? 안 봐. 어 내가 해줄게. 나 나 나야. 해줄게 단추도 남는다. 어 가슴 달 거 같아. 어? 아 가슴 달 거 같아. 어 야. 안 보네. 왜 안 봐. 어 가슴 너무 커서 달 거 같아. 다 왔다 이렇게. 다 왔다. 오. 어 크다 이렇게. 오 야. 야 정재열 너는 걱정 없겠다. 여긴 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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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쁘니. 벨트를 매준나 봐. 이브는 laboratory Which he ever told me. 빨리 배 Couple to step. igma probables. 천천히 천천히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ROAAAH 나 나 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izes. 아 아 .. 혹시 무슨 Players ют 御청 아 졸나 다 뛰었어 우와 이렇게 갈어 대박 그리기 기종시 운전 너무 무섭게 오빠도 한번만 타야죠? 아냐아냐아냐 한번만 타봐 한번만 타봐 살살 부탁드릴게요 디노아 제대로 보여줘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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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코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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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라고요? 코너! 코너! 이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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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벅 동거 근데 저렇게 어디? 코너! 오빠 표정! 오빠 표정! 마리오가 루이지다 아 재밌네 재밌다 두 번째 버기 출발합니다 야 미쳤어! 아 미쳤다 세명 세명?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여기? 어 여기? 어 아 중간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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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날로 이렇게 이렇게 두드려봐 두드려봐 이렇게? 응 응 좀 이렇게 이렇게 아아 아이씨아 아파요? 나 진짜 마비 왔어 지금 알았어 알았어 이거 이거 꺼놓으면 어?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응 돌 같아 겁나 딱딱해 눈 꺼니까 딱딱한 아 아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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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아 천천히 아 아 아 알았어 되셨습니다 여기 다시 누우실게요 오우 쌀쌀해 아 진짜 추워 우와 근데 진짜 이쁘다 우와 아버님 빨리 모셔와 아빠 야 너 물안경 파거든 물안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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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홈트 많이 되겠다 맞아 치져요 되게 부드러워요 가자 일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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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빛다 개잘이 미스일까 아 뜨거워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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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옹호호호호오와 아, 부름료! 저게 링당! 뭐야? 아 뭐야 나 지금 인터넷 봤나? 아 싫어 텀블리 tioliolioli 꿈이 내 팥! 아, 희주님 우리 형님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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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디서 해? 어 여기 아산 아저씨가 그래 또 죽은 거 아니야? 뭐 안 들어가는 날씨가 안 돼? 게이프 진짜 이상해 제일 힘들어 우리야 퇴치할 거야 아 가도 사는 건가? 죽겠다. 나 이제 진짜 힘들어 배조 떼버렸다 이거 좋아? 어떡해 에이 명령이야? 에이 명령이야 내가 안아줄게 우리 채원을 나누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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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아 우와 우와 아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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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천천히 해볼게 가위바위보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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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이요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이요 가위바위보이요 강아지 아 맨 처음 죽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연습해요 자 오케이 그 다음은 투어 템포 들어갑니다 천천히 투어 템포는 살살 갈게요 오케이 시작 가인이 마이 보이비어 하나 빼기 띠이 형 가인이 마이 보이비어 가인이 마이 보이비어 가인이 비교 자 우리 놀다 자 저희가 준비하는 데 놓을까요? 어 와.. 네 3 3 3 7 2 3 4 5 6 6 6 6 6 7 5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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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5 6 5 5 5 5 우와! 와 근데 진짜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아 저 이게 원픽이에요. 아 진짜? 근데 난 이런 바질 볶음밥 처음 보긴 하는데 뭔가 약간 파티하는 느낌 나지 않아? 아니 그거 집에서 만든 거 같아. 어 맞아 맞아. 이런데 가져오기 딱 좋지. 아 그 라자냐고. 너무 맛있어 라자냐고. 요리를 요리하기가 너무 쉬워. 음 행복해요. 무슨 일이야? 짠~! 오! 오! 이 포트 같았어. 아니 진짜. 그냥 귀찮아 안드는 거야. 내 마늘. 그렇겠지 씨바 뇌리에 안 닿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씨바 엘로가 버리니까 뭐지 내가 다 3개 가져온다 진짜 나 진짜 미칠 거 같게 옆에 있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한테 막 가서 저렇게 화가 나 있으니까 나 그 홍대 클럽 가는 여자가 근데? 형 왜 걱정 안 할 수 있어? 그래도 믿어줄 수 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